. 눈물이 나요. 힘들어요. 언니를 보면 그냥. 마음속에서. 참 이러지도 못하고. 저러지도 못하고. 누군가 간절하게 보고 싶은데. 또 간절하게 보기에는. 내가. 갇혀있는 삶. 또 누가. 옆에 있는 삶. 맞아요. 지금 너무 힘들어요.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데. 근데 제가 다른 남자가 자꾸 좋고. 사랑스럽고. 또 그 남자한테 끌리고. 그 남자 없으면 못 살겠고. 자꾸 그래요. 근데 옛날에는. 내가 무조건. 제가 좀. 바른 생활 고운 생활 그런 좀. 생각을 갖고 있는 좀 무당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막 집어 던지고 보니까 물 깨는 줄 그랬는데. 요즘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신랑이. 못 채워지는 부분이 있을까. 아니면. 당신이. 뭔가의 스트레스를. 글로 풀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. 잘했단 말은 아니에요. 지금 말씀. 누군가 가슴에서. 참 그것도 곤욕일 것 같아. 참. 본인 남편 두고. 금말이 금말 맞죠. 뭐가 옆에 있단 말이에요. 네. 본인 옆에 남편을 두고 제삼자를 사랑한다. 아마 본인도. 되게 힘들지 않을까. 이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자제를 할 수가 없어요. 그. 너무 좋아요. 그 사람이. 한 번. 좋으면 저는. 그 생각을 못 보면은. 하루라도 살 수가 없어요. 그. 뭐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고. 근데 이거를 저희 남편도 알아요. 저희 딸도 알고. 알아요. 아는데도 저희 남편은. 같이. 다 저를 도와줘요. 그.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. 어디 가게 됐었어요. 그런데. 이게. 차 시간이 안 넘고 그러는데 제가. 좀 태워달라 부탁을 하면 차도 태워줘요. 기차역까지. 나는 오늘 언니가 했잖아. 저녁은 이제 무서운 입장에서. 그러기에는 저 사람이 뭔가에 저렇게. 뭐에 저렇게 힘들게 살았나. 아니면 뭐가 저 사람 저렇게 만족 못하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나. 아니면 어렸을 때. 왕따 인생에. 맞는 인생에 또 부모한테 너무 고통받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. 이제 저 인생이.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. 누구한테. 제가 봤을 때 그래요. 본인 신랑은 안 사랑한 것도 아니거든요. 또. 자식이라면 또 끔찍히 여기는 분 맞거든요. 근데 옆에 귀한 걸 옆에 귀한 분 두고. 귀한 걸 못 느끼고. 제삼자에 따뜻한 말 한마디에. 빠져서. 지금까지. 이렇게 헤매게 보이고요. 또. 그 사람하고 입을 하셔서 이렇게 미치기 힘든 거죠. 네 그 사람이 지금 왜 떠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작년 시월달에. 인간으로 인해서 크게 내가 상처를 받아라. 내가 작년 또 작년 초부터 들어왔어 사실은요. 작년 한 3월달 2월달에 내가 인간으로부터 너무 구슬수도 많이 끼어라. 또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내가 너무 상처를 또 입어라. 그 수저고 쓰거든.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이 사람을 아무리 좋아한들 이미 이 시간은 가버렸어요. 그러니까 언니는 사람이 좋은 건지. 나의 따뜻하게 말해준 게 좋은 건지. 난 좀 그게 좀 오믹하고요. 또 그 내 남편이 그 사람이 좋아서 아까 뭐 음식 같은 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. 음식까지 해줄 게 저는 안 보여요. 그냥 내 마누라가 이렇게 해서라도 웃는다니까. 이렇게 해서 내 마누라가 좋아하니까. 그 마누라 벼려해서 그 사람 마음은 신랑 마음은 오직했을까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도 오늘은 당신이 너무 고마운 게. 그런 와이프를. 채찍질 안 하고 기다려주는 게 고맙고. 당신이 딸이라 그랬죠. 딸한테 딸이 속이 없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. 근데 내 엄마가 웃는 모습을 자기들을 보면서 웃는 모습을 볼라고 저렇게 도와주지 않나 싶어요. 근데. 그 남자 안 돌아와요. 안 돌아와요. 예 가슴이 아프지만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와냐면. 그 남자가 당신 신랑을 지켜봤을 거예요. 먼 뒤에서라마 먼 발차국에서만 지켜봤을 거예요. 그러기에는 당신 신랑이 어머 대한민국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. 대한민국에 그런 남자 없어요. 그쵸.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바람을 피운다는데. 보지락까지 싸주면서 그 사람 남자예요 그 사람도. 그 사람이에요. 그렇잖아요. 그런 사람이 자기는 뒤에서 오죽하겠어요. 언니한테 뇌성만 안 했다 뿐이고. 가실 때 본인은 언니 죽으려고 마음 먹었었죠. 다 살 수도 했죠. 그 사람이라고 안 했겠어요. 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 돌리고 돌려고 했겠죠. 냉량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무속인으로서 그 사람 안 오시니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. 당신 이 세상에서 당신 어렸을 때 상처 보도 맞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그걸 누구한테 제삼자한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제삼자가 들어온데 그 사랑은 또 숫자 가면서 언니한테 흔적밖에 안 줘요. 아프면 흔적밖에 주지 않으니 있는 서방한테 있는 신랑한테 내 자식한테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. 한 그냥 내 자식이다. 내 신랑한테 조금 여행이고 조금 내 신랑한테 가깝게. 이별수가 신랑하고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말하는 거예요. 그런 걸 좀 바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건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남편이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는 거 아는데도.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. 잠시 잠깐에. 작년 수전에. 재작년 수전에 네 언니한테 약간 조상 바람이 분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드는 건 사실이에요. 뭐냐 평생 평상시에 이랬다면 내가 뭐 너 미친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순간에 작년부터 그랬을 거예요. 그렇죠. 잠시 불어온 바람이 올 구 월달 넘어서 끝나요. 끝나기 때문에 한 2, 3개월 내가 고생 조금 힘들더라도 2, 3개월 고생하면 내 신랑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너무 내 신랑한테 고마운 마음도 들 거니까 나는 좀 2, 3개월 동안 좀 보고 싶으면 좀 일을 앙 물어서라도 천만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냥 이건 언니 마음과 뜻하지 않게 조상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. 그러나 그게 잠재워지니까 당신 마음은 제자로 돌아올 겁니다.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네요. 안 참아도 돼요. 자연스럽게 넘어가요. 지금 근데 너무 힘들어요.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여기서 끝낼게요. 네 감사합니다.